모텔 화장실 문은 왜 유리로 만들까요? 모텔 화장실 문은 왜 유리로 만들었냐면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근데 잘 모르더라고요. 현 시점에서 생각만 하더라고요. 모텔이 왜 화장실은 유리로 됐을까? 옛날에 장컷 모텔이 있잖아요. 장컷. 우리 수학여행 가고 이럴 때 방이 엄청 컸어요. 기억나시죠? 한 방에 여러 명 들어갔고 다 자고 이랬거든요. 그때는 방이 엄청 컸는데 갑자기 아베크족 대실 이런 문화가 생겨난 거예요. 그냥 대실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냥 원나잇으로 나이트에서 만나서 같이 모텔 오고 채팅해서 모텔 오고 그때 대실 사업이 엄청나게 뜨면서 모텔을 많이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 지금 모텔들이 욕실이 작은 거예요. 방이 작은 거예요. 근데 그때 방이 작았는데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탁 트인 시야를 좋아하거든요. 좀 넓은 거, 시원한 거, 시야가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방이 좁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리모델링을 하면서 욕실을 팍 부숴버리는 거예요. 욕실을. 부수고 방을 키웠죠. 그렇죠? 방 안에 욕실을 만든 거예요. 방 안에 욕실을 만들다 보니까 이 보루꼬를 쌓거나 조직을 쌓으면 좁아져요. 엄청나게 좁아지거든요. 답답해지고. 그러니까 거기 유리가 들어온 거예요. 방 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또 문제가 뭐냐? 또 문제가 뭐냐?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뭐 호텔을 보고 따라 했다? 아니거든요.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옛날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90년대 중반까지 꽃뱀이 유행을 했어요. 꽃뱀. 여러분 꽃뱀 아시죠? 꽃뱀. 우리 유튜브에도 왜 곡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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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꽃뱀 나왔잖아요. 사건. 그게 지금 유튜브를 접었는데. 그런 꽃뱀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막 호텔에서 꽃뱀이 그 분은 사형을 당했거든요. 93년도인가? 그 사형을 당하신 분이 있어요. 그 유튜브 검색하면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그거 아마 다르면 조회수 200만, 300만 나올 거면 몇 천만 나올까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그 꽃뱀이 남자를 꼬셔가지고 호텔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파카스나 우유 같은 데다가 수면처나 약을 타고 먹여서 재워버리고 지갑을 털어서 나오는 그런 꽃뱀이었는데 그 가스 같은 거 뿌려가지고 살인사건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꽃뱀 사건. 흔하게 일어나는 거는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물었고 그건 이제 크게 막 난리가 났고 거의 그 마지막 여자 사형수 중에 마지막으로 사형당하신 분이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흔하게 막 이차를 놨거나 나이트에서 만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샤워하고 있는데 내 지갑을 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 꽃뱀들 때문에 이제 또 유리로. 예전에 이제 방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예전식으로 문을 열고 나가야 화장실이 있어요. 문이. 근데 벽 일부만 유리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벽 일부만 유리로.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커텐. 커텐. 거기에 커텐을 달기도 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자체 브라인드 처리되는 유리를 달기도 했거든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나가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내 지갑으로 훔쳐가는지. 무슨 짓거리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때 그렇게 지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식이야 완전히. 근데 벽만 일부가 유리야. 꽃뱀 때문에 그때 그래 지었구나. 그리고 막 다 부숴서. 부숴서 리모델링을 새로 했어. 근데 안으로 들어왔어. 아 방이 작아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려고 안에 지었구나. 근데 막상 짓고 보니까 뭐해요. 썬팅을 해도요. 불이 비치면 사람이 뭐 하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썬팅지 그림 이쁜 거 붙여놔도 불이 들어오면 움직이는 게 뭐 하는지 알아버린다고요.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 보이게 진하게 놔도 또 어떤 부담이 있냐면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소리가. 뭐 하는지 다 들려버려요 소리가. 그래서 거기에 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요즘 추세는 또 이제 그걸 무너뜨리고 다시 조직을 쌓아서 그냥 옛날처럼 짓는 거. 그게 또 유행입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유리로 막 지었거든요. 그 엄청 욕실 켜요. 욕실이 방인지 욕실인지 모르겠어. 막 인용 스파에다가 공간이 너무 많아. 인용 스파 4개 들어가도 될 것 같아. 그렇게 큰데도요. 공간이 큰데도 유리로 지었거든요. 왜? 시원해 보이잖아요. 공간이 넓어 보이고. 또 습도 조절도 잘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에 부담을 느끼더라고. 남자, 여자가 와도 부담을 느끼고 남자, 남자끼리 출장을 와도 부담을 느껴요. 잠자는데 화장실 간다고 가요. 불빛 때문에 잠이 깨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는지 큰 거 볼 때도 삐치니까 부담을 느끼지만 그게 아니어도요. 불 때문에 자는데 상대방이 깨어나는데도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예 그냥 두 가지 타입. 옛날처럼 방문 열고 나가면 문이 있는 거. 방 안에 문이 있는 거. 그런데 단 문이 정상적인 문이고 안을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벽도 다 조직이 쌓여진 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 그냥 벽 채로 다 쌌어. 안에 안 보여. 그런데 문을 조금 안에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볼 수 있는 문을 선택할 수 있고 다 막힌 문도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문 마저도 다 막히게 그냥.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왜 모텔 욕실은 그 유리로 되었을까. 이것에 대한 많은 해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